랭글리시 시간 됐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랭글리시 시간 같이 우리 하는 방법 아시죠? 좋아요, 구독을 먼저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도 뉴욕에 계신 이종빈 박사님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건강히 생기시죠? 네, 그럼요. 네, 네. 자, 오늘은 어떤 토핑으로 우리 또 만날까요? 네, 오늘은 이제 건강편으로 코로나 바이러스 뉴스 업데이트를 좀 해드리려고 그래요. 아, 네, 네. 그쪽도 마찬가지로 긴장하고 계시죠? 그러면요. 네, 내용을 한번 같이 들어보겠습니다. 네. 1위대 Ministry of Health 922, statewide. 8 search the new cases are connected to the attorney from Westchester, the New Rocella area. 2 are in New York City, and one is on Long Island. the two city residents are in intensive care. Mayor de Blasio says one is a woman in her 80s, the other is a man in his 40s. 그 회사에서 90%의 가장 큰일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jam 3명을 앞두고 설탕이 되었고 이셨년미가 됐습니다. 25%를 frågor로 오래 repat했습니다. 그 발은 Предmade average is good. Joe, 민원인시장에 대해서는 한 보도しょう. iscilla,rouně 한고가 보십시오. 어렸을 거면 1010윈스에 들을 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혐의로 thanked Hughes에서 첫 결과를 앞두고 반응을 받는 것에 대해 알게 된 것입니다. 정부가 마지막에 Chaun Hannity 프로그램을 말씀드리기 위해 정부가 과정으로 대결하는 것입니다. 반응을 받는 것입니다. 의사에 대한 부분들을 하면 달콤한 존재입니다. 일하자들에 대결하는 것입니다. 그래도 일하자들에 대한 반응을 받는 것입니다. 3.4% President Trump calls that a false number. California is now under a state of emergency after the first coronavirus death there. The victim was a man who'd been on a cruise recently. Other passengers who were on the Grand Princess are being contacted, and the ship just back from a cruise to Hawaii is made of time scored. 카아났어요. 고v. Gavin Newsom, test kits are being ferried to the ship by helicopter. Israel is asking citizens returning from Europe to stay home for two weeks just in case. Correspondent Jordana Miller says coronavirus has cropped up on the West Bank. The Palestinian Authority is closing all the churches, mosques and schools in Besslehem for 14 days, including the Church of the Nativity, where it's believed Jesus was born. 그러한 대학들이 4명의 코로나 바이러스의 4명의 코로나 바이러스의 4명의 코로나 바이러스 경기를 증명했습니다. 유 도가속에서 1010winds.com 지금 하도 세계적으로 업데이트라 뉴스가 길지요, 그치요? 네, 길었네요 지금 들으신 것을 6개의 문맥으로 저희가 나눴어요 첫 번째 문맥부터 같이 들어보면서 공부해보기로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문맥 들어볼게요 우린 따로 prom 10 krauser은uta 를 이렇게 롬atri 연구 drone 10은 하나 인터뷰로 돌아가는 Same Evet stabile нее가와 함께 police 저는 꼭 고통력 catholic 기초를 더 가고 지사하위 후 센터입니다 네, 여기서 팝트업이라는 건 팝, 팝콘처럼, 팝트업이라는 건 불쑥 튀어나왔다 그 말이거든요. 지금 그 다음에 보면 뉴욕시티, 웨체스터 카운티, 롱아일랜드 이런 데가 별안간에 뉴스에 올랐다 이제 그런 내용이죠. 가버너 쿠오모, 이게 뉴욕 부지사예요. 쿠오모가. 부지사? 네, 그래서 런즈다운은 더 넘버스, 런즈다운이라는 거는 읽어 내려가다 또는 다른 말로 찾다 그런 말도 있고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는 읽어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뉴욕 카운트 오브 어디션이라는 것은 11명이 더 추가적으로 더 받은 얘기고요. 그래서 현재 뉴욕에는, 뉴욕 주에서는 총 22명, 22명이 지금 확진이 됐고요. 이제 그런 것들, 8명은 새로 발견했는데, 새로 확진이 됐는데, 웨체스터 카운티의 오토니랑 관계인, 오토니라는 건 이제 변호사를 말해요. 그래서 그분이랑 관계인 확진자가 8명이고, 뉴욕 시리에서 2명이 나타났고, 롱알랜드 시리에서 1명이 나타났고, 이제 그런 스토리고요. 여기 이제 인텐시브 케어라는 건 중환자실을 말해요. 그래서 2명의 시리 레전드, 2명의 거주자는, 시 거주자는 현재 중환자실에 있습니다. 그런 것이고요. 여기 어디셔널은 부가적인, 또 추가된 사람, 11명은 그걸 발표해 주는 거고요. 네. 스테이트 와이드. 네. 스테이트 와이드는 여기서 무슨 뜻으로 하나요? 그러니까 그 총주에 걸쳐서는, 총주, 그냥 주 안에 확진자는 22명이다, 이제 그런 거예요. 아, 네. 그리고 여기서 허라는 거는, 네. 이게 허에이리스, 또 인허에이리스, 그 밑에 보면 인허퍼리스. 그래서 이게 80대, 80목은 분, 그렇죠? 또 밑에는 80목은 분할 때, 이제 소유격, 소유격, 허나 히즈를 사용합니다. 이제 그거를 위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네. 네. 그렇군요. 이제 이게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이런 뉴스는 한국에서도 계속 나오니까, 네. 뭐 확진자니, 뭐 추가된니, 뭐 이런 거는 사실 익히 듣는 용어들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걸 같이 영어로 배우니까 훨씬 더 생생하게 느낄 수가, 체감이 될 수 있네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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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팝업 그러면은 팝콘이 팍팍 튀는 그런 느낌이 드는데, 팍 튀어 올라왔다라는 거죠. 뉴욕 3D하고 웹체스터 카운티 앤 럭 아일랜드 이런 데가 지금 갑자기. 그러니까 한국도, 한국에 확진이 없었던 지역인데. 네. 그렇죠. 그런 지역이 막 팝업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한 명 나타나도 팝업 되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여기 좀 뉴욕 시디 등등등이 지금 나왔는데, 런스 다운 그러면은 이제 지금 숫자들을 이거 내려가는 건데, 런스 다운이군요. 여기 다운으로 표시하는군요. 네. 그래서 지금 추가가 11명이 된 거죠. 그렇죠. 그리고 주를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22명인데, 여기서 보면 이제 웹체스터 나오고, 어떻게 나오고, 두 명은 뉴욕에서 나오고, 한 명은 롱 아일랜드에서 나오고, 이건 이제 다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발표를 하고 있나봐요. 그리고 인텐시브 케어는 아주 집중 케어를 하는 데니까, 중환자실이라고 하고 있고. 네. 그래서 여자의 경우는 에이티즈라고 하는 것은 80대, 대, 대는 대라는 거죠. 대. 케이스 포티이스는 40대들. 이렇게 지금 있다라는 겁니다. 여기도 지금 하나하나 이렇게 좀 나오고 있네요. 네.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고맙습니다. New York City, Westchester County, and Long Island. Governor Cuomo runs down the numbers. We have a new count of an additional 11, so that's 22 statewide. 8 of the new cases are connected to the attorney from Westchester, the New Rochelle area. two are in New York City, and one is on Long Island. The two city residents are in intensive care. Mayor de Blasio says one is a woman in her 80s, the other is a man in his 40s. 다음 문을 들어보겠습니다. They make up half of the confirmed cases in the city. We only have four people as of this morning who have tested positive. Of the tests we completed, 25 have come back negative so far, so the batting average is good. The mayor was a guest on MSNBC's Morning Joe. He'll be holding a briefing with reporters later this hour. You'll hear him live here on 1010 Winds. New Jersey may have its first case. Health officials are awaiting test results for a man in Fort Lee. Make up means you have to be a person-made test result for a man in Fort Lee. 자연스럽게 안 나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는 confirmed라는 거는 우리가 요즘 많이 쓰는 확진된 cases, 건수. 확진된 건수를 말하는 거고요. confirmed cases. positive는 양성이 그런 거지. 그러니까 tested, positive 그러면 안 좋은 거지. 양성이고. 그러세요. tested, negative, negative 그러면 괜찮은 거고. 음성. 그래도 여러분들이 회화할 때라든지 누구랑 얘기, 외국 사람이랑 얘기할 때 바로바로 편하게 나올 수 있도록 연습을 하는 거 좋죠. 그게 이제 쉽지가 않죠.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betting average라는 뜻이 있는데 betting average라는 거는 이제 bet라는 거는 야구, 야구 선수가 치는 그러니까 타이어를 말하는 거거든요. betting average. 이 집고가 편한 얘기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면 4명의 확진자가 나왔고 그러면 25명의 음성으로 테스트됐어요. 음성으로 테스트된 게 훨씬 많기 때문에 여기 지금 시장도 좋게 말하는 거죠. 야, 우리 타이어를 괜찮지? 그러는 얘기잖아. 그런데 왜냐하면 최소한 네거티브로 나온 사람이 더 많다는 얘기지. 그렇죠. 그렇죠. 긍정적으로 얘기를 하려고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네, 네. 메이크업 그러면은 여러 가지 뜻이 참 많이 있는데 여기서는 차지하다 라는 뜻이라고 하셨어요. 메이크업. 네. 하프 더 컨폼. 요즘에 확진자 이런 용어가 너무 많이 나오는데 그 확진자의 확진이 바로 컨폼드네요. 그렇죠? 네, 컨폼드. 컨폼드 케이스에서 인 더 시리. 확진자, 확진 환자. 이것을 이제 컨폼이라고 하는 거. 아주 참 와닿네요. 지금 금방 와닿습니다. 여기서 퍼지티브 그러면 굉장히 좋은 의미의 뉘앙스로 퍼지티브라고 긍정적인 이런 걸로 우리는 배웠었는데 여기서 양성이니까 참 안 좋은 거네요. 그렇죠? 네, 네. 네. 네거티브는 음성이어서 음성이 오시면 더 좋은 거예요. 네거티브가 더 좋은 거예요. 네, 네. 그래서 여기는 음성이 이제 25명으로 나왔기 때문에 아, 이 정도 타이어리면 좋은 거죠. 하고 베링 에브리지라는 표현을 시장님이 쓰신 것 같아요. 베링 에브리지. 네.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현재로는 뉴욕이라든지 뉴욕시리가 이제 시사 뉴스니까 뉴저지 이쪽에는 이제 막 시작이에요. 그동안에 아직까지 확진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번 주부터 이제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다음으로 들어볼게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여기서 프리점티브라는 뜻은 프리점티브는 믿을만한 근거가 있는 또는 이게 상황에 따라서 그렇게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빅티므로 인정받는 사람이다 그런 거지요. 그래서 캐시는 아니지만 걸릴 수 있는 확률이 많이 있는 사람이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될 것 같고요. 여기서 빅티므라는 것은 빅티므은 희생자죠. 그런 뜻이고. 베스트 베스트라는 것은 많은 아주 큰 강대한 많은 부분 아니면 많은 메저리티 베스트 메저리티의 피플 아주 많은 사람들이 아주 많은 거는 GUURP話 that is 이라는 건 이제 powiedział 근데 여러분 부사야 그러니깐 그걸 알고 들으려고 그랬어요. 부사로서 그만큼 아프지는 않는다. 이제 그런 뜻이지고 그리고 get better라는 건 더 좋아진다 이런 것도 이제 회할 때 회할 때 많이 사용하시라고 제가 포인트를 드리는 거에요 Get better. 또 여기 sitting around. 우리가 sit 하면 안 돼 있는 거 알지만 sit around 편하게 영어로 나오기가 쉽지 않거든요. sitting around. 그 다음에 confirmed case라는 거는 아까처럼 확진된 건수를 말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는 worldwide라는 걸 세계적으로 통틀어서 보면 내용이 뭐냐면 트럼프는 어떤 시원 헤네디 프로그램 일종의 쇼지요. 쇼에 나가서 말한 것이 수십만 명 있지만 그냥 돌아다니면서 sitting around. 여기덩이 앉아있고 또 even going to work. 그냥 일하고 있으면 대부분이 좋아진다. 그렇게 아프지 않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트럼프는 좀 이렇게 정치적인 얘기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죠? 그러니까요. 제일 밑에 문장에 보면 there are less than hundred thousand confirmed cases worldwide 그런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앵커맨이 지금 트럼프는 세상에 수십만 명이 그냥 났어. 괜찮아. 그렇게 얘기하니까 앵커맨이 세계적으로 걸린 사람들 다 합쳐도 수십만 명이 안 된다. 그 맨 밑에 그걸 쓴 거예요. 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프리송티브 프리송티브는 믿을 만한 이렇게 근거가 있는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주셨어요. 코로나 바이러스 빅틴 여기서 바이러스라고 그렇게 발음을 하시죠? 네. 그럼요. 네. 코로나 바이러스 빅틴 코로나 바이러스에 희생된 사람들 이라고 부른다고 했어요. 그 다음에 majority는 대다수라고 했는데 그 대다수 앞에 또 메스트를 넣었으니까 엄청난 많은 양의 사람들 이라고 할 수 있죠? 네. 그리고 get it 너 어떠냐? 그럼 나 좋아지고 있어? 라고 하면 get it better라는 표현을 쓴다고 하셨죠? 네. 네. get it better. 그 다음에 searing around는 이렇게 뭐 그냥 여기저기 앉아있는 그런 것을 표현한 것 같습니다. searing around 그리고 getting better는 계속 지금 나오고 있고 confirmed cases는 조금 전에도 나왔지만 확진된 경우 월드와이 전세계적으로 확진된 경우를 말할 때 이렇게 표현을 한 것 같습니다. 네.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네. 네. ...that they're calling a presumptive coronavirus victim. On Fox's Sean Hannity program last night President Trump said the vast majority of people with the virus do not become that ill. We have thousands or hundreds of thousands of people that get better just by, you know, sitting around and even going to work. Some of them go to work but they get better. There are less than 100,000 cases confirmed worldwide. 네. 다음 한 번 들어보겠습니다. He also cast doubt on the World Health Organization's data-driven assessment of the global death rate from coronavirus. The experts say it's 3.4% President Trump calls that a false number. California is now under a state of emergency after the first coronavirus death there. The victim was a man who'd been on a cruise recently. Other passengers who were on the Grand Princess are being contacted. And the ship just back from a cruise to Hawaii is being kept off the California coast. So cast out 이런 건 쫓아내다, 무시하다, 그다음에 비난하다, 그렇게 이해를 해도 돼요. 그러니까 Health Organization, 세계보건기구에서 Data-driven assessment, 너무 데이터 중심의 평가제를 한다고 비난을 하는 거죠. 그다음에 여기 세계 사망률, 지금 몇 퍼센트가 죽었나. 전문가들은 3.4%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 숫자가 이제 그런 숫자가 first number, 올바른, 그러면 가짜 뉴스라는 거죠. 가짜 숫자라는 거죠. 이런 것들도 제가 생각하기로는 트럼프 대통령은 좀 이렇게 낮게 얘기를 하고 낮게 이해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더 낮게. 크루즈라는 건 이제 크루즈선, 크루즈 여행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크루즈 여행 여러 비즈니스라든지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타입이 클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패신저, 패신저는 여행객들을 말하는 거고 그랜드 프린세스라는 그러한 크루즈가 있는데 그동안에 이제 하와이를 거쳐서 캘리포니아로 와서 캘리포니아로 와서 캡트라는 거는 들어오지 못하고 밖에서 캡트, 오프라고 우리가 이해할 때는 캡트 그런 건 뭐냐면 밖에 정박하고 있다. 그런 우리가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빈 캡트. 그래서 오프코스트라는 건 오프, 그 다음에 맨 끝에 보면 코스트라는 게 있으니까 오프코스트라는 건 해변가에 있는 거지. 해변 근처에 있지만 해변 근처에 정박하고 있지만 들어오지는 못한다. 그런 개념이 캡트 오프 디 캘리포니아 코스트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거기도 그렇구나. 네. 그렇죠. 네. 캐스트 아웃 그러면 무시하다, 비평하다 이런 뜻도 된다고 그러셨죠? 캐스트 아웃?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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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평하다. 그러니까 뭐 헬스 오버니제이션 이 건강 건강 뭐라 그러나요? 헬스 오버니제이션 세계보건기구 세계보건기구에서 내놓는 그 어떤 데이터 중심의 평가제 글로벌 데이터 세계 사망률에 대한 세계 사망률에 대한 데이터 중심의 평가제를 지금 비난하는 거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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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그 좀 보여주기 위해서 숫자를 좀 낮추거나 이게 가짜 뉴스를 좀 막 이렇게 좀 내놓는 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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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거기다가 또 한술 더 뜨는 게 좀 트럼프 대통령은 너무 낙관적으로 보는 거 이런 것도 좀 겹쳐있는 것 같네요. 그래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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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이제 지금 그 크루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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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에서 나오지 못하고 거기 묶여가지고 그 안에서 이제 막 전염이 되는 사례가 지금 일본 크루스왕도 그런 문제가 있었는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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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캘리포니아 해변까지 가는 어떤 그 크루스왕에서도 정박해놓고 나오지도 못하고 그냥 거기 묶여있는 현재 그런 상태를 지금 묘사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좀 짚어볼 게 캘리포니아 같은 경우는 한 명이 그렇게 크루즈외랑 간 게 있어서 한 명이 죽었는데 바로 그 주 비상사태를 선포했어요. 그래서 느껴보는 게 굉장히 리액트가 빠른 거예요. 뉴욕 같은 경우도 발생하자마자 아까처럼 주지사 정도면 되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대통령 이상의 사람이잖아요. 그래도 본인이고 하나하나 다 챙기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야. 한 명 죽었다 무슨 동네 죽었다 이런 것들을 다른 분들이 하지 않고 주지사가 직접 그걸 발표하고 주지사가 날라와서 그걸 다 케어하고 그래요. 그런 건 참 보기 좋네요. 예예예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예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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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으로는 들어오겠습니다. 네. 예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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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네이티비티 네, 네이티비티 그래서 미국에도 성당이 꽤 많은 편이거든요 그래서 많이 그런 걸 보지요 네이티비티 그것을 이렇게 보시면 Believe Jesus was born 태어난 것이랑 관계가 있다는 것을 이제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우리가 including 이라는 것도 회화에 모모를 포함해서 그죠? 모모를 포함해서 회화할 때나 말할 때 많이 쓰시라고 제가 하는 포인트를 해왔습니다 네, Ferry 그러면 Ferryho라고 많이 익숙하게 들었는데 이게 Ferry 그러면은 동사로 하면 왕복하다 Ferryho 그러면 왕복선을 얘기하는 거였군요 네, Ferry들 여기서는 동사로 왕복하다 라고 했고 조금 어려운 수건데 Cropped up 이건 발생하다 일어나다 라고 하셨어요 모스크는 이슬람 교회를 모스크라고 하고 네이티비티 그거는 대문자로 써가지고 예수의 탄생지역 이라고 하셨나요? 탄생 그런 그것을 나타내는 그런 거 그런 거 포함하는 뭐 including 라고 얘기하셨어요 그래서 웨스트뱅크라는 게 지역 이름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아, 그렇구나 뱅크 이름이 아니라 웨스크뱅크라는 지역 이름이군요 지명 네,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네 다음 문맥 들어보겠습니다 네, 다음 문맥 들어보겠습니다 네, 다음 문맥 드려보겠습니다 네, 다음 문맥 들여보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Suspected Case 이라는 거는 의심건수, 의심건수, Suspected Case. 그 다음에 Banned라는 거는 추방하다, 금지하다,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거잖아요. 여행자들은 이제 홀로 필그림이, 술래자의 길은 들어오지 못한다는 것이고, 그죠? Quarantine 이라는 거는 Quarantine 또는 Quarantine 그렇게 발음하는데요. Quarantine, Quarantine, 격리하다, 고립시키다, 격리된, 특히 이제 질병과 관계돼서 이제 고립시키는 것을 Quarantine 한다고 그래요. Quarantine 한다고. 근데 여기서 Self, Self Quarantine이니까 자아가 격리지. 요즘 많은 가족에서 하시잖아요, 한국에서도. 네, 네, 많이 들어요. Self Quarantine, Self Quarantine, 이제 그렇게 하시고. 좀 되고요. 거기에 Entry라는 건 들어오는 길, 문을 들어오지 못한다는 거지, 그죠? Entry. 아, 네. 그 다음에 Slash라는 건, Slash라는 건 이제 옆으로 밑줄 긋는 것을 Slash라는 거잖아요, 그죠? 네. Slash 밑줄, 그거 짓고 계시고, 예. 그 얘기고요. 네, Suspected Cases는 의심하는 의심건수, 그죠? 그러니까 아까 Confirmed Cases랑 조금 다른 거는 Confirmed 확진된 거고, 이거는 좀 의심이 가는데, 이렇게 보는 거. 네, 네. 바이러스가 있는 거 같은데, 라고 보는 거 같은, 그런 어떤 표현인 거 같습니다. 밴드는 금지하다, 추방하다, 못 들어오게 하다, 지금 엔트리, 뒤에 이제 Entry라는 단어가 있는 거 보니까 들어오는 거 막는 거잖아요. 네, 그렇지요, 예, 예. 네. Quarantine, Quarantine, 그러면은 Self Quarantine, 그럼 자가격리. 아주 많이 듣는 요즘 단어입니다. Self Quarantine, 네, 자가격리예요. Come slash coronavirus. Come slash, 그러면은? .com, 그쪽으로 정보를 더 거기서 얻으라, 이제 그 얘기죠. 음, 네, 네, 네. 네, 네, 다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That after officials reported four suspected cases of the coronavirus at a hotel near the city. Tourists will now also be banned entry, bringing a halt to pilgrimages over Lent. In Israel, 15 cases of the coronavirus have been confirmed, and an estimated 50,000 people are in self Quarantine. For more on coronavirus, go to 1010winds.com slash coronavirus. 네, 참석도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네. We have a new count of an additional 11, so that's 22 statewide. Uh, eight of the new cases are connected to the attorney from Westchester, the New Rochelle area. Uh, two are in New York City, and one is on Long Island. The two city residents are in intensive care. Mayor de Blasio says one is a woman in her 80s, the other is a man in his 40s. It may make up half of the confirmed cases in the city. We only have four people, as of this morning, who have tested positive. Of the tests, we've completed 25 that come back negative so far, so the batting average is good. The mayor was a guest on MSNBC's Morning Joe. He'll be holding a briefing with reporters later this hour. You'll hear him live here on 1010winds. New Jersey may have its first case. Health officials are awaiting test results for a man in Fort Lee that they're calling a presumptive coronavirus victim. On Fox's Sean Hannity program last night, President Trump said the vast majority of people with the virus do not become that ill. We have thousands or hundreds of thousands of people that get better just by, you know, sitting around and even going to work. Some of them go to work, but they get better. There are less than 100,000 cases confirmed worldwide. He also cast doubt on the World Health Organization's data-driven assessment of the global death rate from coronavirus. The experts say it's 3.4 percent. President Trump calls that a false number. California is now under a state of emergency after the first coronavirus death there. The victim was a man who'd been on a cruise recently. Other passengers who were on the Grand Princess are being contacted. And the ship just back from a cruise to Hawaii is being kept off the California coast. Governor Gavin Newsom says test kits are being ferried to the ship by helicopter. Israel is asking citizens returning from Europe to stay home for two weeks just in case. Correspondent Jordana Miller says coronavirus has cropped up on the West Bank. The Palestinian Authority is closing all the churches, mosques, and schools in Bethlehem for 14 days, including the Church of the Nativity, where it's believed Jesus was born. That after officials reported four suspected cases of the coronavirus at a hotel near the city. Tourists will now also be banned entry, bringing a halt to pilgrimages over Lent. In Israel, 15 cases of the coronavirus have been confirmed, and an estimated 50,000 people are in self-quarantine. For more on coronavirus, go to 1010winds.com slash coronavirus. 네, 오늘 코로나 바이러스 아주 지금 핫, 정말 가장 요즘 뜨거운 뉴스. 전 세계적으로 다 공유할 수 있는 그런 뜨거운 뉴스를 생생하게 들어봤습니다. 네, 오늘 이정민 박사님 고생 많이 하셨어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